안녕하세요 아유빈입니다. 그 남자친구는 이제 그런 제가 너무 싫은 거죠. 이제껏 나왔던 출연자분들 중에서 가장 남자가 안 보여요. 남자를 볼 때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보세요? 얼굴은 다니엘 애니, 몸은 줄리엔 강, 착하고 귀엽고 재밌는 사람. 텐션이 높으신가요? 눈 깎아요. 좋아요. 이제 부터 갈게. 시작. 부터 갈게. 핥하핥. 포기 납거 어제 뜯어요. 아무아하핥.